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난 총선이 어땠는지는 잘 압니다. 5년 단임 박근혜 대통령, 첫해 총선, 마지막해 또 총선. 공청권을 두 번 쥐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천운이 어디 있었습니까? 더구나 야권은 자중질환, 지리멸렬, 호남의 반 문제인 정선은 극한이었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떴습니다. 그런데 압불사, 그 천운이 화근이 될 줄이야. 친 박근혜로 싹쓸이하자. 공천 파동 자초하면서 민심이 돌아섰습니다. 그렇게 뽑아놨던 친박 의원들은 나중에 촛불 탄핵 벌어지자 다 도망갔습니다. 결국 박근혜 정권은 친박 타령하다가 스스로 폭망한 겁니다. 4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정교하고 신중해 보입니다. 비문 중진들의 입각, 공천 관리 측면에서는 신의 한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당은 친문 공천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. 야권의 자중질환, 지리멸렬은 이어질 거고 친문 공천을 통한 정권 재창출 가능합니다. 딱 하나, 독선과 오만의 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. 천운을 화근으로 자초했던 박근혜 정권을 반면 교사로 삼을 건지, 알면서도 따라갈 건지, 역사가 반복될지 바뀔지, 전 그게 궁금합니다. 직설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금 보니까 시간 남들이었습니다. слож week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